2020년이 오니까 저기 사람들이 배바지에다 오버핏 셔츠를 넣어 입기 시작해서 저도 한번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요 제가 80년대 때 존나 싫어했었던 건데 한번 다시 해보니까 정말 좋 같아요 요새 애들은 다리가 길어서 어울리는 거지 뭐라고요? 누가 너한테 말하라고 해 줄게 오늘 혼대 와보니까 가위손에 에드워드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서 멋있는 척하려고 내려갔는데 이게 다 잭이 빠져가지고 원래 잭 빠지는 게 존나 멋있는 거야 근데 씨발 아무도 몰라 멋더기 꽃이 져서야 봄인 줄 알았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꽃이 지거나 말거나 봄인 건 도발이거나 잘 기억은 못하고요 FF가 문을 안 열어서 고당한 벽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뭐 안 붙여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디 여러분들 방역에 체육관 해주시고 섹스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섹스 해보고 싶다 갑자기 섹스 destruct Pure FF가 Google 사람이 많이 나아 inclination 아래여 beach 다음 곡은 어 다음 곡은 저희door 빛을 새로 만났었거든요 두렵지 않아 얼마나 많은 걸 우리로 두렵지 않아 여기 마땅하고 노래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한자ENTS 두렵지 않아 한자실 수수 racial 나란길 누가 뭐래도 나를 갈게 가른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간다 두려워봐라 함께 걷는 친구여 네 옆에 항상 누군이 가있다 나란다! 나란길 누가 뭐래도 나를 갈게 가른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간다 목숨을 잃어버린다 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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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